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됐었죠. 경기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인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순찰을 돌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비노동자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해당 아파트는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지만 주위에 3개월, 짧게는 1, 2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오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아, 나는 뭐 이 정도 일 가지고도 이게 될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왜? 계약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난해 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은 49.9%를 차지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비 노동자 자체가 일자리가 일단 보장이 되며 그리고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 하면 근무 여건에 만족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서비스를 좋게 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단기 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 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경비 노동자와 정당한 노동선익을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태 조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근로계약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광고 착한 계약이 확산돼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